4월 4월이면 꼭 가봐야 할것을 손꼽히는 이곳이고요 꽃소이들의 정기, 서부해당화를 원호시 볼 수 있는 곳 강균 남미륵사를 소개합니다 입구에서 붙어서 철척들이 아주 만개를 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행 일 잘 나왔네요 저는 타입에 꽃사리 아쉽네요 서부 헤더 다 져버렸습니다 아쉽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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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